버섯을 3개를 만들었어요 지인을 주려고 버섯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는 시집을 벌써 갔고요 여기 지금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버섯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2-3일내로 버섯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선물 주려고 3개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어요 우리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버섯이 느타리버섯입니다 지인 주려고 이렇게 느타리버섯을 3박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는 벌써 시집갔고 여기 지금 또 이렇게 버섯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게 더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지인한테 선물하려고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지인은 벌써 나왔다고 하고요 요거는 조금 같이 했는데도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년 내내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요거 말고도 지금 다른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있고 계속 올라옵니다 꽃처럼 예뻐요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기 안에 보면은 요것도 아직 작은 느타리버섯 입니다 이게 자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 다 이게 느타리버섯 이에요 이 느타리버섯은 물기가 많아서 버섯이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버섯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세워놨더니 버섯이 이렇게 컸어요 범부터 느타리버섯을 수시로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느타리버섯입니다 다 느타리버섯 입니다 수확은 이렇게 했고요 요건 하루 이틀 더 있다 따 도 되고요 이 버섯은 하루 전날 딴 버섯이구요 이건 조금 이렇게 좀 말랐어요 건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버섯은 하루 지난 후에 딴 버섯입니다 근데 이렇게 컸어요 하루 이틀 새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버섯이 느타리버섯을 지금도 계속 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계속 따고 있어요